안녕하세요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롯범 생존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 역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송무팀 이준호 역할을 맡은 강태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EN 정답! ENA ENA 중어라고 안 외치지 않았어요? 정답 이루지 않았어요? 영우! ENA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죠? 연습 게임! 연습 게임 오케이 한글로 쓰니까 헷갈려 영어는 세 글자인데 헷갈렸네 ENFT 그런다 네 가시죠 준호 0629 첫 방송? 전 수관 번호인 줄 알았어요 피고인의 06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날짜별로 왔어요 세계를 관리하잖아요 공격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명석 법무법인 협무법인 아예 어쩔수 fin 영우가 안 떠올 땐 명석 실지심사 오오!! 역시 시니어 변호사 그래서 시니어 시니어안입니다 아 배배배밤 인상합니다 잘码 clic 그럴까요? 준호, 건모술사. 영호, 건모술수. 제가 뭐라 했죠? 술사어예요. 영금술사처럼 건모술사라고 하셨습니다. 건모술수, 권민우라고 굉장히 개인주의를 갖고 있고 음모에 능한 그런 모습입니다. 공우를 또 다른 면으로 살짝쿵 약올리는 그런 변호사가 있답니다. 그런 사람이 팀에 같이 있어줘야 또 팀이 화합하는 그 재미가 있죠. 어? 봤나? 준호, 점심시간?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한 번 꺾어서. 영호가 이제 준호에게 고래 얘기를 얘기하고 담아뒀던 걸 준호에게 다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 풀고 그런 생각 아닐까요? 남의 얘기, 남의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. 건너스러운 것 처럼. 영호뿐만 아니라 준호한테도 좋은 시간이잖아요. 영호의 얘기라고 해서 영호 기준으로 얘기해야죠, 저 말씀. 건모술수이시네요. 잘 빠져나가십니다. 영호. 우당탕탕. 탕탕. 건모술수, 권민우가 있다면 또 새롭게 지어진 저의 별명. 우당탕탕 우영호. 영호. 대왕고래. 압도적이네요. 영호. 모두 진술. 전 다른 게 생각났어요. 뭐요? 모두 투어. 명섭. 요리조리. 영호. 요리보고. 뭐해. 요리보고. 조리보고. 뭐가 있지? 요리. 주점. 요리. 주점. 요리. 주점. 주점. 요리. 주점. 영호. 조린 우엉. 조린 우엉. 조린 우엉. 우영호 김밥만 먹습니다. 출근길에. 그 안에 들어있는 조린 우엉을 좋아합니다. 조린? 발음이 왜 그러죠? 조린 우엉. 조린 우엉 색깔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딩동댕. 하하하하. 이건 누가 많은데? 명석. 최종 면접. 준호. 최종 재판? 맞춰야겠네. 영호. 최종 결론. 힘 좀 내보세요. 저는 저 벌칙 받고 싶단 말이에요. 정답. 아. 명석. 심신리학. 준호. 수석 졸업. 설명하면 해 드릴게요. 이게 벌칙인 건 아닌 거죠? 저 맞추면. 맞추면. 설명해야 되는 거. 저요? 명호가 수석 졸업하지 않았나요?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뱉는 게 정답이네. 너무 간단해서 어렵네요. 뭔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. 양호. 변론 제게. 명석. 변론 기일. 역시 시니어 변호사님. 아무래도 그렇게 했죠. 네. 어려운가요? 좋아요. 단번에 맞춰야지. 어? 명석. 백육식당. 이거 좀 어려워요. 아. 용호. 백육십사? 오. 용호의 아이큐가 백육십사예요. 그게 왜 내 글자야? 백. 백. 육. 사. 아. 또 숫자로 생기면 하셨죠? 여기 순위가 어떻게 되죠? 아무래도 제가 1등 아닐까요? 두 문제 차이로 변경 배우님 2등 하셨어요. 그럼 누가 볼 때. 아 제가 볼 때. 벌칙. 벌칙 주시죠. 벌칙. 귀엽네. 귀여워. 아 저도 쓰는 거예요? 아 1등 빼고 다 쓰는 거예요? 1등만 안 쓰면? 다 1등만 알아주네? 저도 하고 싶어요. 형이 약간 이쪽. 와. 귀여워요. 귀여워요. 아 귀여워요. 귀여워요. 자 그러면 이렇게.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? ENA 수목 드라마.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. 수요일 목요일 밤 9시. 본방사수. 수요일 밤 9시. 수요일 밤 9시. 수요일 밤 9시. 점심 시간 1시. 가요일 밤 9시. 2,5. 로ск Fury. 감사합니다.